안녕하세요 시프로1프로입니다. 자 오늘은 2019년 굿윈 챔피언스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자 보시는 것 같이 3힛 파워박스 프로 3개 힛이 보장됐단 말이죠.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 시작해보겠습니다. 고른바 4개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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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Wow.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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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s guy. 빅토르 노블렛 헤떡 히트 3개 다 나온거 같습니다 라이트 형제 라이크 차 마이크 차 정리 퀸 정리 퀸 타이거 오징 디건 와우 어트입니다 에이 타이거 누구죠 텔레이션 토마스 포워드입니다 타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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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워드 타이거 생중 vom м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